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 성경 77쪽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제가 먼저 읽고 교도 가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들여지리라 하십니다 예수께서 감남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구부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끈이 있으리니 이는 재단의 시작이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해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야마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망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오 성령이신이라 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인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야마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시간 유한 목사님께서 마가복음 마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모두 큰 은혜 받으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번 추위에 다들 평안하십니까? 추위가 아직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 주셔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안아주시고 또 따뜻하게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마가복음 말씀 계속 우리 나누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위하여 그 6월절 전에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셨죠 그리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 그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된 것을 보시고 그 성전을 청결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다음 날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이 가르치셨죠 예수님을 책잡아 죽이려는 사람들이 나와서 여러 질문을 던져 함정에 빠트리려고도 했지만 예수님은 그 질문들을 통해서 오히려 진리를 드러내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 지난 시간이었죠 질문을 또 하시면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가르치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기를 마치시고 나오실 때에 그때 예수님은 아마도 성전 동문을 통해서 나오셔서 비탈길을 따라 내려가서 이 기드론 골짜기 아래를 건너서 그 예루살렘 성 동편에 있는 감남산 그 올리브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나오실 때에 한 제자가 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얼마나 웅장하고 찬란하고 아름다운지 감탄을 합니다 예수님께 예수님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이 멋지고 큰 이 돌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아름답고 찬란한 이 건물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웅장합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요 정말 대단한 그런 건축물이었다고 합니다 이방인 출신의, 이방인 뭐 해프 주이시죠 이두메 출신의 해롯대왕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그 성전을 확장 건축했는데 그 성전 본체를 건축하는 데만 9년이 걸렸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확장하고 증축하는 공사가 그 후에도 계속되었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그 성전 공사는 계속되고 있었죠 건물을 계속 짓고 있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시면 예수님 당시에 46년 동안 이 성전을 짓고 있다고 말하고 있죠 그때도 끝나지 않았고요 역사적으로 보면 예루살렘 성전은 주후 63년에 건축이 끝납니다 예수님 당시로 보면 아직 한 33년 오늘 말씀으로 보면 한 33년이나 더 건축을 해야 건축을 마칠 정도로 아주 크고 화려한 그런 건축을 하고 있었죠 성전 터가 얼마나 큰지 예루살렘 그 면적의 한 6분의 1 정도가 예루살렘 성전이었다고 그러고요 주춧돌 하나도 그 크기가 높이가 길이와 높이가 7.3m, 2.1m 아주 큰 건 한 20m 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크죠? 유대의 역사가 요세프스에 의하면 흰색 돌로 지어진 성전은 각각의 돌들이 서로 이렇게 엇갈려 있어서 멀리서 보면 마치 그 성벽이 파도치는 듯이 아름답게 보였다고 합니다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도 예루살렘 성전은 황금으로 장식된 백색 대리석의 거대한 산과 같다 그만큼 크고 화려하고 아름답다는 거죠 성전 지붕을 금으로 도금을 해놔서 태양이 비치면 아주 찬란하게 비쳤다고 합니다 제자들 대부분 예루살렘 성전의 그 위용과 아름다움 그 웅장함과 찬란함을 보고 감탄하고 있을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이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웅장하고 찬란한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초토화될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성전이 왜 파괴됩니까? 그냥 마음에 안 들어서 부시는 겁니까? 성전이 파괴되는 이유가 있죠 구약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었죠 우상, 숭배, 불순종, 불신앙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적이 있었습니다 또 이전에 신로의 성소가 파괴되었을 때도 이유가 있었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하스 그들이 망령되게 행했고 또 법괴를 메고 블레셋과의 전쟁터로 나아가 죽고 또 법괴를 뺏기는 사건이 있었죠 제자들은요 성전 건물이 얼마나 웅장하고 아름답고 찬란한지를 보며 감탄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이 성전이 그리고 이 성전 안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가증스럽고 부패해 있는지를 보셨습니다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성전의 본래 역할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 성전을 강도의 구렬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그 연약함, 부족함,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을 구하는 곳 이라는 의미겠죠 그런데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서 그 남의 것을, 자기의 힘을 믿고 자기의 그런 유익과 욕망을 위해서 남의 것을 뺏는 곳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보시면서 회개하라고 또 저주하실 만한 그런 이유가 있죠 이미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을 때 우리 이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을 때 그것은 성전의 멸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행동이셨습니다 자, 당시로서는요 아주 상상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하지만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 말씀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파괴됩니다 주 70년 로마의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면서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요세프스가 이때의 그 모습을 예수님 당시 그 이후에 동시대의 사람이죠 그때의 모습을 기록하기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건물이 세워져 있다고 믿을 만한 근거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었다 완전히 파괴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만큼 파괴가 됐냐면 어? 여기에 그렇게 크고 아름다운 건물이 있었어? 라고 놀랄 만큼 완전히 파괴되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시면 성전을 찾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 성전터에는 이슬람 사원 황금돔 사원이라고 하죠 그 황금돔 사원이 있을 뿐이죠 자, 예수님께서 성전이 파괴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성전에서 나와 기드론 골짜기를 거쳐서 감남산으로 올라가셨고 성전이 마주 보이는 곳에 앉으셨을 그때 그 말씀을 듣고 놀란 제자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그 두 형제죠 자,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4절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파괴될이라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그때가 언제인지 그 때에 일어날 징조가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성전은 언제 파괴됐습니까? 주후 70년 로마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죠 나중에 타이투스 장군이 로마의 황제가 됩니다 그러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은 분명합니다 성전이 파괴되는 때는 주후 70년 예수님 말씀하실 때로부터 한 40년 후에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고 그 징조들은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있었던 70년 이전에 있었던 그런 징조와 현상들 아마도 로마와의 전쟁이 일어나고 예루살렘성이 포위되고 함락되는 그 전에 있었던 그런 사건들, 현상들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질문이요 성전이 파괴될 시점이 언제인지 또 그 전에 일어날 징조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만으로 국한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제자들의 질문의 내용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해요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감남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자, 여기까지는 똑같죠? 근데 그 뒤에 말씀을 잘 보세요 주의 이마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제자들의 질문에서 제자들의 질문을 잘 살펴보면 이 성전 파괴는 곧 주의 이마심과 세상 끝 우리가 보통 종말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세상의 끝날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인 제자들에게 있어서 유대민족에게 이마심판인 성전 파괴는 곧 세상의 종말과 같은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 우리 알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것과 세상의 종말, 예수님 다시 오시는 예수님 재림과 세상의 종말의 사건은 분명히 다른 사건입니다 그리고 주 70년 예수님의 성전 파괴와 또 예수님의 재림, 세상의 종말 사이에는요 시간적인 간격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둘 사이에도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심판은 종말 심판의 그림자와 예표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질문 성전 파괴의 때가 언제인지 세상 종말이 가까운 것을 알 수 있는 징조가 무엇인지 묻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 대답을 한번 좀 들어보세요 예수님은요, 그때가 언제인지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32절과 3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아예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에 있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주의하라, 깨어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아주 분명하게 그때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를 말씀하지 않으세요? 또 예수님께서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나오기는 하는데 징조로 보이는 것들이 있죠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라는 이런 소문이 들리고 또 예수 믿기 때문에 핍박받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꼭 이런 징조들이 아직 끝은 아니다 7절이죠? 아직 끝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재난의 시작이다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정작 이런 징조들은요 정작 마지막 끝이 임했다는 징조가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고 알려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파괴 때 그리고 세상의 종말에 징조를 묻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그 때와 징조에 관한 대답이라기보다는 성전 파괴와 그 종말에 대한 두려움과 또 호기심 가운데 그 때와 징조를 구하는 제자들에게 그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주의하며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 임박한 그 진노와 심판의 징조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종말의 징조가 아닌 현상들에 의해서 현혹될 수 있다는 거죠 잘못된 위기의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당시에 제자들이 그리고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이유가 있죠 예수님의 대답을 들어보시면 그 때가 언제냐 그 징조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세 가지의 명령으로 답을 하시는데 이것은요 제자들이 앞으로 겪을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며 무엇을 주의해야 될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첫째는 주의하라 미혹을 받지 않도록 둘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소문이 들려올 때 셋째는 스스로 조심하라 박해를 받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 가지의 명령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같은 메시지 같은 명령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대에도 이 종말의 때에 대한 두려움과 호기심으로 관심이 아주 높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또 거짓 예수 또 이 거짓 재림 예수의 미혹이 가득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고요 전쟁과 기근과 또 이 지진 같은 자연재해 소문들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여전히 핍박받고 박해받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 그리고 그런 나라가 여전히 남아있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세 가지 명령으로 보면서 우리의 삶을 주의하면서 이 말씀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주의하라 미혹을 받지 않도록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제자들이 살아가는 이 종말의 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 보금을 전파하실 때 이미 하나님 나라는 가까이 왔고 종말은 시작되었습니다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자신을 재림 예수라고 또 이렇게 미혹하고 속이는 자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 나타났던 자칭 재림 예수들 거짓 그리스도들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아니 기독교 역사에 나타난 거짓 예수들 재림 예수들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재림 예수라는 거짓 그리스도들이 여럿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할 사람이 많다라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즉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을 빗대서 내가 그다 내가 예수 다시 온 예수 재림 예수라고 한다라고 했고요 또 여기에 많은 사람이 미혹된다 6절 말씀 보시면 많은 재림 예수가 나타나고 또 많은 사람이 여기에 미혹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대로예요 대표적으로 신천지의 이만희 같은 사람은요 자신이 구름 타고 재림한 예수라고 합니다 재림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여기서의 구름을 영으로 해석한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 자기에게 임했으니 자기가 재림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희가 보혜사요 또 재림주가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죠 여기에서는요 안상홍이 구원을 이루는 그 6월절을 되찾아주었대요 예수님께서 그 6월절을 이루신 것처럼 구원을 이루는 6월절을 되찾아주었기 때문에 안상홍이 재림 예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6월절도 꼭 지킨다 그럽니다 자 이런 걸 믿고 가르치는 사람들을요 한번 이렇게 모아서 서로 좀 얘기를 시켜봤으면 좋겠어요 누가 진짜 재림 예수인지 서로 좀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요 이런 것들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미혹이라고 말씀해요 미혹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라 내가 예수다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대로죠 그러니까 왜 예를 들면 이만이나 안상홍이나 이런 사람들이 재림 예수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미혹이 왜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여기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요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들 그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그래서 아무도 안 믿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현실은요 똑똑한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학식 있는 사람들도 거기에 넘어가고 교회를 10년, 20년 다니던 사람들도 거기에 넘어간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죠? 먼저는 미혹돼서 그럴 거고요 두 번째는 그들의 말만 들었지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 달라스 연합교의 성도님들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재림한 예수가 누구 누구다 이 사람이다 저 사람이다 여러 이름으로 나올 때에 그러면 아 이게 예수님 말씀하신 미혹이구나 주의해서 보시면서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자 둘째 명령은요 두려워 말라 소문이 들려올 때에 입니다 7절과 8절을 보세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자 마지막 시대를 사는 주님의 제자들이 듣는 두려운 소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소문이요? 두려운 소문 난리와 난리의 소문 이건 전쟁을 말합니다 자 전쟁 무섭죠? 전쟁이 나면 이쪽 저쪽 다 좋은 편 없습니다 다 망하게 되는 겁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전쟁의 소문이 들려옵니다 곳곳에 지진과 기근 같은 그런 자연재해 소문들도 들려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요 이런 것들을 이제 구약에서 보면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징계이기도 하고요 또 요한계시록을 보면 네 가지 재앙으로 붉은 말, 청황색 말, 검은 말이 나오는데 각각 전쟁, 기근, 질병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어지는 게 이제 짐승들이 성도들을 죽이는 그런 재앙이 나오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것들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재난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뭐의 시작이라고요? 재난의 시작 그런데 이 재난의 시작이라는 표현을 원어로 보면 이때 쓰신 표현이 산통의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산통 아시죠? birth pain 그러니까 아기가 임신부가 아기를 낳기 전에 진통이 시작되는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이 진통, 이 산통의 특징이 있죠 처음에는 그 고통의 주기가 좀 멀찍이 띄엄띄엄 옵니다 그러다가 그 주기가 점점점점 빨라지고 그 강도가 점점점점 세지다가 나중에는 아주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큰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죠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힘주고 그러다가 아기를 낳게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일어날 전쟁이나 자연재해 같은 그런 두려운 소문들을 산통의 시작이라고 하셨을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말씀드린 대로 이 재난 또 이 두려운 소식들이 점점 그 주기와 강도가 빨라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동시에 또 한 가지는 산통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대로 인류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 우리를 보실 수 있죠 자 그래서요 이런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인류 역사상 전쟁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우리 알고 있는 근래의 전쟁만 해도 1, 2차 세계대전, 한국전, 베트남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 많았죠 크고 작은 국지전과 내전 또 테러까지 합치면 이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 계속해서 전쟁의 소문을 듣습니다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의 또 거기에 관련된 국가들 사이에서의 그런 전쟁의 위험,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소문들도 계속 들리죠 지진은 어떻습니까? 지진도 계속돼요 인도네시아, 중국, 뉴질랜드, 필리핀, 일본 여러 곳에서 지진의 소식도 들려옵니다 기근도 엄청나죠? 굶주리는 사람, 또 굶어 죽는 사람들도 아주 부지기수라고 합니다 이런 소문들이요, 우리를 두렵게 만들죠 마치 마지막 날 이런 일들을 당할 그 환란을 대비해야 할 것처럼 조급하게 만드는 의미도 그런 뜻, 그런 조급하게 만들기도 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게 산통 같은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냥 태평하게 살아라 이런 뜻은 아니죠 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구나 믿음으로 준비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마지막에 섰을 때에 뭐라고 말씀드릴지 각성하면서 또 경고의 말씀으로 듣고 경고로 듣고 살아야지 괜히 그곳에서 두려움에 떨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과 공포 속에서 떨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자, 전쟁과 기근, 또 지진 같은 그런 두려운 소문이 들린다고 해서 두려워하고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다 이 말씀하시는 건데요 오히려 이것을 경고의 말씀으로 또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경각심을 가지고 또 우리 주님 앞에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 세상에 끝날이 있다는 것을 알고 겸손하게 믿음을 지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명령은요 스스로 조심하라 박해를 받을 때에 입니다 9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합니다 여기서 딱 느껴지는 말씀이 있죠 우리는 이 공회나 회당에는 적용되지 않지 않습니까? 자, 하지만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초대교회 성도들이었던 이 유대인들에게는 공회와 회당에 넘겨져서 재판을 받고 또 매질을 당하는 것 이런 것들이 실제적인 그런 위협이었습니다 나중에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도 서게 되는데 이 말은요 재판을 받고 형벌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제가 좀 주목해 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박해를 받고 재판을 받고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 오히려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거의 기회가 된다는 점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죠?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구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마치 사도바울이 억울하게 구금되어서 그 재판을 받을 때에 총독과 임금들 앞에 섰을 때에 베스도 앞에도 쓰죠 벨리스 앞에도 쓰죠 또 아그리바 왕 앞에도 쓰죠 재판을 받고 신문과 취조를 받을 때에 그때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었다는 것과 마찬가지 역사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공회와 회당에 넘겨지지는 않지만 지금도 복음을 전하면 심각하게 박해하는 나라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박해와 핍박이 있으면 우리가 위축되고 또 두려워하기 쉬운데 이때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인가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 걸까 저는요 이 상황이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고 또 이어지는 11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미리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시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서 두려워서 뒤로 물러가거나 피하지 않도록 주시는 말씀 거기에서 스스로 조심하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고 종말의 시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인류 역사의 그 마지막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이 종말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이 주님의 제자들이 멈추지 말고 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두려워 말고 깨워 주의하며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먼저라니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자, 마태복음 병행 구절은요 그 뒤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지막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마치 풍랑이 오면 그것 때문에 배가 오히려 더 빨리 갈 수 있는 것처럼 더 빨리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것처럼 박해와 핍박이 오히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을 증거하는 확성기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11절을 보세요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누구십니까? 성령이신이라 말씀해요 성령 충만한 성도가 이 박해와 핍박을 받으며 이 끌려가 재판장에 서 있을 때에라도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정말 필요한 말 어떤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 말씀을 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끝까지 인내로 견디는 자들에게 견디는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합니다 13절 말씀이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은요 웅장하고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냐고 다 멸망하리라 파괴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 듣고 세상 종말에 대한 두려움과 또 호기심에 섞여서 그때가 언제인지 무슨 징조가 있을지를 여쭈었죠 예수님은 그때와 징조에 대한 두려움이나 호기심이 아니라 종말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음을 각성하는 경고로 듣고 깨어 반응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시작된 종말의 시간을 사는 저와 여러분 이 제자들은 이 당할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첫째 주의하라 재림 예수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하신 바로 그 미혹입니다 둘째 두려워 말라 전쟁과 재난의 두려운 소문이 마치 산통과 같아서 계속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셋째 스스로 조심하라 박해를 받을 때에도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끝까지 성령 충만하며 인내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세를 살아 나아가는 종말의 시간을 살아 나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오히려 이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또 숨게 만드는 것 또 이것에 빠져서 미혹되는 일이 없이 오직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의 삶 제자의 삶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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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니다